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설마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 신앙을 점수로 매겨본다면 몇 점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새벽 예배도 나오고 또 주일 성수도 꼬박꼬박 하고 11조도 내고 거기에 교회학교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한 10점 만점에 한 8, 9점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 신앙의 점수를 내가 아니라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점수를 매겨준다면 나는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신앙의 점수를 내가 아니라 내 자녀가 점수를 매겨준다면 우리는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믿는 자들이 맞을까요? 여러분은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믿는 자라는 단어 앞에서 당당하십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믿는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믿는 자라고 말을 할까요? 새벽 예배에 꼬박꼬박 나오면 믿는 자인가요? 주일성수 꼬박꼬박 하면 믿는 자인가요? 11조 꼬박꼬박 내면 믿는 자인가요? 아니면 교육부 봉사를 하면? 아니면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면? 아니면 또 식당 봉사를 하면 믿는 자인가요? 우리는 이것을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부디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착각일까요?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주의 일꾼이다. 내 믿음은 이 정도면 괜찮지, 좋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주님은 계속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책망을 하시는 걸까요? 바리세인들,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세인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입니다. 율법교사와 서기관들은 또 어떤 자들일까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주일성수를 잘하고요. 누구보다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교사로, 성가대로, 식당으로 1인 3역, 4역 하면서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무섭도록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율법교사들아 너희가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막았다. 여기 읽어보면요.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까지 막았다. 이게 얼마나 사실 끔찍하고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진리의 열쇠를 가로채고서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다른 사람까지도 막았다.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설마입니다. 설마.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받는 길까지 막고 있다고? 내가? 설마. 그럴 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이 새벽 부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솔직하게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설마 내가 다른 사람의 천국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저 무시무시한 책망이 설마 나를 향한 책망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늘 본문의 바리세인이요, 율법교사요, 서기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들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단의 술수에는 교묘한 올무가 쳐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이 사실은 사단이 놓은 올무인지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올무에 걸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도 열심을 다해서 나오고 주일만 되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사실 제일 깨끗한 것, 제일 준비되어서 이렇게 입고 나오고 빠듯한 살림에도 11조 꼬박꼬박 내고 주일에 사실 마음으로는 그냥 누구도 모르게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교육부 봉사도 하고 성가대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내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나름대로는 애쓰는 우리들에게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고 계시다면 우리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4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최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신앙생활 안에 정말 교묘하게 사단이 덫을 놓았습니다. 내 의라는 덫을 놓았고 내 만족, 내 욕심, 내 교만이라는 덫을 놓았습니다. 우리의 처음 모습을 좀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처음 맡게 되었을 때 그때는 비록 아주 작은 일, 남들이 아무도 몰라주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은 정말 온데간데 없고 조금이라도 더 잘나 보이고 싶고 내 목소리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런 나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진리의 열쇠를 가로채고서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다른 사람까지 막았다.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는 참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에 나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은 내가 어쩌면 진리의 열쇠를 가로채고서 나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정말 무서운 일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디 하나님 설마요? 제가요? 그럴리가요? 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 이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에 첫사랑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칭찬받을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고 주일 성수도 하고 십일조도 내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내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내 일꾼이다 라고 칭찬만 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너는 진리의 열쇠를 가로채고 너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오려는 다른 사람까지 막았다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의를 감당하면서 나의 의로 나의 만족으로 내 욕심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의 길까지 막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부디 바리세인과 율법교사들과 서기관들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진정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을 경애함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보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연말에 진행되는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삼 운동과 온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온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극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자리에 stato